LG그룹의 구본무 회장이 73살 나이로 어제 별세를 했습니다. 첫째 아들한테 회사를 물려주는 관행이 있는데 친아들이 없어서 양자로 들인 40살 구광모 상무가 그룹을 물려받게 될 걸로 보입니다. 곽상은 기자입니다. 뇌종양 수술 후유증으로 서울대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온 구본무 LG그룹 회장이 향연 73세를 일기로 어제 오전 별세했습니다. 장례는 3일 가족장으로 치러지며 회사의 별도 분양소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창업주 구인회 회장의 장손인 고인은 그룹이 럭키금성에서 LG로 이름을 바꾼 1995년부터 회사를 이끌어왔습니다. 그동안 매출액은 5배 이상으로 늘었고 인화 경영은 LG그룹을 대표하는 이미지가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장하성 정책실장을 보내 조의를 표했습니다. 범 LG가의 사람들과 이재용 삼성 부회장 등 재계 인사들도 조문을 마쳤습니다. 구 회장의 별세로 올해 40살인 외아들, 구광모 LG전자상무가 그룹의 경영권을 이어받을 전망입니다. 장자 승계 전통을 고수해온 LG가에서는 사고로 아들을 잃은 고인이 지난 2004년 조카인 구상무를 양자로 입적했습니다. 구상무는 현재 주 LG의 3대 주주지만 구 회장의 지분을 승계할 경우 단숨에 LG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오르게 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최대 1조 원에 달하는 상속세 재원 마련과 경영 능력 입증이 구상무의 숙제로 남게 됐습니다. SBS 곽상은입니다.